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종원성 북유럽으로 인사드립니다. Hello everybody. 유튜버 정원생. Hello from Northern Europe. 그동안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루틴을 찾아야겠죠? I'm very sorry. I've been too late. However, I still need to find a routine life, right? 이제부터 북유럽 4국, 발틱 3국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 바르샤바를 경유하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하네요. 덴마크 국토 면적은 약 4만 3천 2방 킬로미터, 인구는 약 580만 명, 1인당 GDP는 약 5만 4천 달러의 선진국으로 아름다운 왕실 국가입니다. 코펜하겐은 북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아름다운 수도로 약 50만 명이 사네요. 덴마크의 웬드마크인 인어의 상은 코펜하겐 북쪽, 링게리니 거리를 따라가면 해안의 바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에서 무피부를 얻어, 1913년 조각가 에드바르드 에릭슨의 조각 작품입니다. 칼스버그 맥주회사 2대 회장인 칼 야쿱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네요. 메인 토킥, 행복, 범사에 감사하자. 행복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인식하고, 그것에 만족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덴마크의 개피옹 군수입니다. 다음 영상은 덴마크의 개피옹 군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